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미역퀸 약간 오돌토돌한 코득코득한 식감이 굉장히 좋은것 같아서 리얼사운드 찍으려고 갖고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월퀸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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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스토리 이 아이스크림은 더 맛있게 먹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은 매콤해요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아삭아삭 치즈볼 팽이버섯 아삭아삭 치즈볼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볼 청양고추 치즈볼 매콤해요 딸기 치킨무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잘 먹었어요. 이게 되게 맛있진 않아요. 근데 이게 미역 산식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거 많이 챙겨드세요. 그럼 저 갈게요. 안녕 사랑해요.